지금 우리 돌아가면서 프레네 교육에서는 포아드네프 어떻게 지냈어? 이런 거랍니다. 우리 일방적인 관계보다도 여기 오시게 된 배경 이런 걸 소개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. 마이크 큰아들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. 오늘 이런 기억이 있으니까 와서 들어보겠느냐고 고개를 흔들어야 저라도 왔습니다. 와 다양함을 어떻게 깜빡하냐고 교사를 들었을 때 초등교사요? 네. 이야. 졌다. 진짜. 오늘 이 구성에. 아버님. 아이고. 아버님이라도 대신 들어야 되겠다는 절박함은 왜? 저 한번 그 서초에서 시작한다는 거. 네.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만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.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었다면. 네. 우리 전문가분께서는 어떤 안내를 해 주실까 궁금해서. 자리에 앉았습니다. 소수정혜시다. 우리 다 해야지. 우리 자신의 일에서 봤어. 네. 다시. 다시. 다시.